그 다음에 사연의 일리행입니다. They cannot scare me with empty spaces Between stars on stars There is no human laces 그들은 숲이겠죠 아무래도 It은 들판으로 받고 숲은 복수로 많이 받았으니까요 숲은 cannot scare me 나를 놀라게 할 수 없다 나에게 겁칠 수가 없다 무엇으로? They are empty spaces 그들의 텅 빈 공간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미 를 주어로 해석해서 그들의 텅 빈 곳으로 나는 겁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 Between stars on stars Where Where 이하는 스트레스를 수직하는 것 같고요 별들과 별들 사이에 근데 별은 어떠냐 Where no human laces human laces 인류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인종 인간이 없는 인류가 없는 별과 별 사이에 경치에서 뭔가 밤하늘을 쳐다본 것 같아요 밤하늘의 고요함 적막감 표현할 수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겁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마지막 사연의 상사행이죠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I have it in me so much in your home to skill myself with my own desert places 여기서는 이 to 구문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해석이 쉽습니다 I have it in me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 to ear to ear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는 결국 to ear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일단 so much in your home 근데 나는 어떠냐면 me 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so much in your home 훨씬 가까운 집 이렇게 되죠 집보다 훨씬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나와 집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 자신이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훨씬 더 가까운 내 안에서 나는 갖고 있다 내 안에서 뭔가 it을 느끼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it은 뭐냐 to skill myself 스스로 놀래는 거예요 스스로 겁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with my own desert places 제목이죠 내 자신만의 황량한 곳 내 자신만의 쓸쓸한 곳 스스로 내 스스로 놀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훨씬 가까운 내 안에서 나만의 황량한 곳에 스스로 겁내고 있다 주변에 있는 외로움을 주는 이런 경치들 밤하늘의 경치들 아니면 앞에 처음부터 쭉 열거했었던 밤의 그런 숲길 들판 이런 것들의 고독감이 있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나만의 황량한 곳에서 나는 더 놀라고 더 무서워하고 있다 겁내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뭐 귀심도 무섭고 또는 범죄자도 무서울 수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건 내 자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느낌처럼 어떤 경치나 밤하늘의 모습보다도 내 자신의 desert places가 자기는 가장 겁난다 시를 쓰면서 뭔가 지금 자신이 시 쓰기를 하는 작업에서 매너리즘을 느낀다든지 시 쓰는 작업에서 뭔가 실증을 느낀다든지 호모함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겁내고 있지 않는가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시가 참 많아요 로버트 프로스턴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또 접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짤막하게 요약문 한번 볼까요 첫 문장 읽겠습니다 네 king in the end desert places by 로버트 프로스트 uses a snowstorm and a fall of the night as a metaphor for inner loneliness depression and feelings of the desolation uses가 동사죠 그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desert places 황량한 곧 이라는 신은 뭘 사용하느냐 하면 snowstorm 눈보라 그다음에 fall of the night 밤이 되는 것 뭐로서 as a metaphor metaphor 은유로서 은유로써, 뭐에 대한 은유냐? inner loneliness, 내적인 외로움, depression, 우울, 우울증, feeling of desolation, desolation은 적막함, 황량함이죠. 황량한 기분, 황량한 느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황량한 곳을 겁내고 있다는 마지막 표현을 feeling of desolation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Frost concludes the poem with his speaker, stating that any image of loneliness in the wide world does not scare him, he has enough desert places inside his own mind. Frost는 concludes,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The poem, 이 씨를 무엇으로? With his speaker stating that, that yeah 라고 stating, 진수라는 그의 화자를 통해서 화자로서 이 씨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That yeah의 주어는 Wide World까지죠. Does not scare가 동사 9일 것 같아요. Any image of loneliness in the wide world. 더 넓은 세상, the wide world 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경치뿐만 아니라 밤하늘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별들과 별들 사이까지 얘기해서 wide world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 loneliness, 외로움, 고독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도 does not scare, 겁주지 않아요, 그를. 근데 그 다음은 이유가 될 법한 문장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he has,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enough desert places, 충분한 그런 황량한 곳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Inside his own mind.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충분히 황량한 곳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그런 고독감을 주는 경치가 자신은 겁나지 않는다. 라고 신의용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쵸? 저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가 미치는 게 제일 무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미치는 것. 그게 프로스트한테는 desert places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The poem is considered one of the first dark and more somber poems focusing on the terrifying nature of existence. 여기는 terrifying nature of existence라는 표현을 썼네요. 이 시는 is considered, 판단됩니다. 간주됩니다. 고려됩니다. 무엇으로? 어느 뭐? 무엇 중에 하나냐면? Forrest's dark and more somber poems. 이렇게 있죠? Forrest's dark and more somber poems. 더 어둡고, 좀 더, somber 하면 뭔가 침울한, 얘도 어두운이라는 뜻이에요. 다크하고 비슷하게.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침울한, 우울한 뜻이고요. 어둡, 우울한, 그 시 중에 하나로서 간주되는데.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who pulsing on, terrifying nature of existence, 겁을 주는 본성이 좋겠죠? 존재의 겁나는 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스스로 겁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황량한 것 때문에. Additional themes are one of the loneliest fear and despair. 그 단어들을 loneliest fear and despair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주제어가 뭐가 될 수 있냐면 고독, loneliest fear, 공포, despair, 절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The poem opens with the speaker passing by an empty field during a snowstorm around dusk. 이 시는 처음에 서두를 어떻게 시작했냐? opens with the speaker passing by an empty field. 텅 빈 들판을 지나가는 화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during the snowstorm around dusk. dusk. 황원 때에 어두워질 즈음에 눈보라, 눈이 내리는 동안에 As the field is covered with snow, the speaker contemplates the blankness and the whiteness of the snow. 뭐 할 때가 좋겠죠, 예즈는. 들판이 is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뒤덮여 있을 때. the speaker. 화자는 contemplate. 명상합니다. 공공히 생각합니다. 뭐를? blankness와 whiteness of the snow. 눈의. 눈의. 공허함과 순백. 처음에는 순백으로 봤다가 더 공허함. blanker 라는 표현이 있었죠. The speaker then turns his contemplation to the night sky with the empty spaces between stars. The speaker then. 화자는 그리고 나서 turn A to B네요. A를 B로 바꿉니다. A가 his contemplation. 그의 명상을 공허함, 눈의 공허함, 순백을 the night sky, 밤하늘로 바꿉니다. 무엇으로? 인용된 내용에서 quotation은 다른 거죠. with the empty spaces between stars. 별들 사이의 텅 빈 공간으로. 밤하늘로 바꿉니다. The poem shares a similar landscape to the first poem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이 시도 유명합니다.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이거는 인용 시험에 출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눈이 오는 저녁에 stopping by woods. 숲 근처에 잠깐 멈춰 서서. 라는 시가 있는데요. 비슷한 느낌의 시입니다. 이 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similar landscape. 비슷한 경치를. 프로스트의 다른 시인 눈이 오는 저녁에 숲 근처에 서서. 라는 시와 비슷한 고독감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언젠가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에 있으니까요. 제가 첫 서두에 정막강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저는 황량한 곳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 더 좋을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국 시인 중에서도 백석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백석에 정막강산이라는 또 시가 있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요. 다른 내용을 다루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Desert Places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밤하늘 눈의 모습인데 백석의 정막강산은 뭔가 산소리, 벌소리, 꺼꼭이 소리, 새소리 그런 청각적 이미지와 외로움들을 결합해서 추구하는 표현이고 마지막 표현이 정막강산의 나는 있노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는 내용이었거든요. 뭔가 밤하늘의 경치에 외로움과 경치가 다가왔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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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